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 가성비 제품만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거사바입니다. 가격과 상품 정보는 물론이고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조사해서 고르고 골라서 해당 상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총 10개의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해드리는 마지막 3개 중 하나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빠르게 로켓처럼 배송이 되고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물건은 편리하게 구매하셔서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매는 더보기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 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는 기다리셨던 3위입니다. 3위는 TV홈 쇼핑 정품 에드크로스 엑스뷰, 무선액밴드 휴대 영목난로 넥히터가 차지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제품성을 자랑하고 있는 넥히터입니다.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9600mAh의 대용량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충전 단자는 C타입입니다. 찬면이 따뜻한 발열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참 좋아요. 온도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엑스뷰 스마트 몽난로 넥히터, 전기넥워머, 대용량 배터리가 차지했습니다. 제품의 초기 세팅 온도는 40도입니다. 크기가 좋은 제품이라서 사용해보신 분들은 제품 좋은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품은 비슷하거나 같은데 가격 차이가 좀 나는 제품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남바한 것처럼 체온 유지가 가능한 아주 실용적인 제품이네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과연 1위를 차지했을까요? 대망의 1위는 바로 판다지아 발열방압 목걸이형 스마트 넥워머가 차지했습니다. 넥워머는 따뜻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열면적과 제품이 목 주변을 얼마나 잘 감싸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10초 만에 급속 온열되는 제품이라서 추운 날 빠르게 발열되기 시작한답니다. 목도리를 두르면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제품은 저온 화상 방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과열 과충전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밖에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올해 넥워머 하나 장만하셔서 착용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